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불법 비리 부정수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진용을 정비한 검찰이 이재명 관련 불법 비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 관련 불법 부정 의혹 사건을 본격 수사하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인사로 자리를 옮기는 차장 부장검 검사들이 7월 4일 새 보직에 부임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간 간부 인사에 앞서 이루어진 두 차례 검사장급 인사에 대검 간부와 각 검찰청 수장을 교체했다. 여기에 일선의 수사 실무를 챙길 중간 간부들도 배치를 마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진용이 모두 갖춰진 셈이다. 재정비를 마친 검찰은 오늘 9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수사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위법 의혹 등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지마 있으면 모든 사건들이 다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특혜 비리 사건. 그다음에 수원지검의 공공수사부는 이것도 큰 사건이죠. 이재명 의회의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사건. 이것도 아주 큰 사건이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는 쌍방울글룹의 행령 의혹. 이런 사건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해양수상부 공무원 이대윤 씨와 관련한 사건. 서울동부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쟁성 평가와 관련된 사건. 이런 사건들을 한안에 조사하고 특히 정권이 바뀌어 놓으니까 이재명 의원의 성남FC축구구단 소위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분당경찰서 차원에서 그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하겠다.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경기남부경찰청 반풍발수사대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사건, 백형동아파트 개발사건, 경기주택도시고사 합수성 비승캠프 의혹 이런 것을 다 하니까 다 드러나겠죠. 권력이 바뀌면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걸 다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지금 언급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기대를 참 모았지 않습니까? 2021년도 7월 13일 기사입니다. 7월 13일 기사.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때문에 여러분들 소신껏 수사를 하다가 좌천대서 인천지검장으로 가있던 고두봉 기자가 배춘입 관련 사전투표제 수사를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재개하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인천지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가 됐기 때문에 대략 묻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또 하나도 보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등 직접 고수한 민경욱 씨하고 그다음에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의 오근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지만 추가 조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기사가 2021년 8월이거든요.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21년도 7월하고 8월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일제 수사 진척 사항이 지금까지 외부로 드러난 적은 없는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감사원 수사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정말 공병호가 아니라 유병호 신임 사무총장이 어깨에 큰 짐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직자로 소신껏 탈원전 수사를 문재인 정권의 방해도 불구하고 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선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것이 인천지검의 입장이었습니다. 고두봉 검사장이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민경욱 의원을 불러가지고 배춘입 사전투표제에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한 그런 수사관들이 대선 이후에 배춘입 중복 인쇄 의혹을 받고 있는 배춘입 사전투표제와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다시 수사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소위 선거사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될 검찰은 아무런 역할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